Q.너의 목표가 WSBC 챔피언 너도 새해 목표가 WSBC 챔피언이야? 오케이! 자 그럼 내가 1분만 말할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테니까 야 WSBC 챔피언 너 스팀 잘해? 아니야 너 라떼한테 좋아해? 아니야 어렵고 힘든 라떼한테 하려니 당연히 부담스러워 힘들지? 근데 그걸 처음부터 4,50분씩 붙잡고 있으면 누구라도 지겨도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결국엔 중도, 호흡기 짧고 굵게 집중해서 하루에 딱 10분씩 나 야 WSBC처럼 매장 오픈 전 점심시간 퇴근 후 틈틈이 알았어?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연습하지마 토너먼트니까 쉽고 재밌게 연습해야 재미도 있다 손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해서 계속 두드려붓는거야 툭툭 그러면 어느순간 찰진 거품이 툭 가고 나면 되니까 진짜 너도 재밌는 토너먼트에 참여해 야 WSBC 참여 걱정마 야 너도 WSBC 우승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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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